뭐 할라고? 이 한국에서 제일 나아가 핫한 당당 치킨 신제품 가지고 나왔지. 너 잘졌네. 신제품 뭔데? 이 콘솜에 시즈닝 뿌린 거랑 매콤새우 치킨이야. 얼마야? 콘솜에는 7,590원, 매콤새우는 9,590원. 너 근데 왜 치킨이 하나야? 이거 이랬나? 한입 있게 안판비야. 그래갖고 한 개만 사왔지. 장난해? 그런 거면 나를 불렀어야지. 그러게? 내가 왜 그 생각에 오면 됐지? 아 됐고. 니가 아는 일 그렇지. 뭐 골랐어? 기껏 줄 서서 사왔더만. 매콤새우 치킨. 왜 그거 골라온 거야? 이 콘솜의 시즈닝이야. 다 비슷하고 이건 새우튀김도 궁금해고 매콤해 되니까 더 땡기고 궁금해잖여. 그건 잘했네. 양은 얼마나 돼? 이 닭은 10조각에다가 새우는 이렇게 식게 들었네. 먹어봐. 닭하고 새우유. 치킨 맛은 어때? 당당치킨에다가 매운 떡꼬치 양념 바른 것 같아. 새우튀김은 제대로야? 새우 향도 잘 나고 괜찮네. 맵기는 어느 정도야? 맵기는 신라면보다는 조금 더 맵다. 비교할 만한 양념 있어? 매운 떡꼬치 소스 맛인데 치킨하고 잘 어울리네. 그래서 또 사 먹어, 안 먹어? 지난번에도 내가 우리집을 먹었다고 했잖아. 왕국 아니가니요?